솔직히 얘기해주세요. 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. 곧 나오실 겁니다. 나오시는 날 그때 뵙겠습니다. 서나라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같이 동행을 하죠. 그 친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텼던 것 같아요. 누구세요. 여기 왜 있어. 가만히 줄게. 나 한 개. 너 하나. 뭐가 들어간다. 연어. 오리. 오메가시리. 가스퍼즈. 가스퍼즈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